자 이번 시간에는 그 gradd로 빌드한 프로젝트를 git에다가 푸셔야 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터미널 여셔가지고요 git init 네 git init 하시면 이게 이제 이 디렉토리가 git repository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 파일들이 있어요 네 여기 빌드.gradle 그 다음에 gradle w, gradle vat, settings.gradle 이것까지 git에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총 3개 잖아요 하스피털 파서 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하스피털 파서 테스트가 있고 하스피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개는 당연히 그 git에다가 add를 해주시고요 여기 git에다가 add 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git에다가 add 하시는데 단축키가 ctrl alt a 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ctrl alt a 이렇게 눌러가지고 git에다가 add 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단축키로 ctrl k 여기 보이시나요 ctrl k 누르시면 이렇게 commit 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commit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irstr commit.hospitpathsor 그 다음에 hospital pass test pass test pass test 네 이렇게 해가지고 commit을 하겠습니다 commit commit menu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로컬 리포지토리 까지 commit이 된 거고요 소스트리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it에다가 리모트를 추가를 해야 되죠 manage remote manage remote 추가 할 건데 그럼 remote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git에 가가지고 git에 가서 리포지토리스에 들어가셔가지고 new 해서 이제 like lion cradle 01 이름은 원하시는 거 지으시고 public create repositor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commit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를 바꿔줘야 돼요 git branch를 메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이제 카피해가지고 여기 터미널 여셔서 여기 붙여넣기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 아래에 메인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메인으로 바뀐 거 확인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리모트 오리진 이거 커맨드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이렇게 git에서 manage remote도 할 수 있는데 터미널에서도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리모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k 눌러가지고 이 푸쉬에요 여기 상단에 git의 푸쉬 있잖아요 이거 컨트롤 쉬프트 k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탭을 네 번 컨트롤 쉬프트 k 탭 탭 탭 세 번 누르고 엔터 치면은 푸쉬가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데 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잘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점 아이디어나 빌드 이런 디렉토리가 올라오면은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git에 올리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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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